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 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고 조만간 또 저녁 시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저녁 나중에 맛있게 드세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된 섹터 열심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미국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살아나는 것 같고 이제는 우리 삼성전자만 좀 살아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살아날지 아니면 다시 또 떨어질지 횡보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주가를 그날그날 예측한다는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민감한 호재에는 잘 반응하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호재에는 좀 약간 상승으로 가야 하는데 호재는 반응하지 않고 악재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삼성을 향한 충격적인 경고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1등도 너무 오래 했다 그래서 1등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안주한 것 아니냐 일단 위기가 기회다 이 위기를 기회로 한번 바꿔 보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하여튼 힘들다 힘들어 반도체 사업 상당히 힘듭니다 살다 살다 이런 말도 하죠 삼성 반도체 디램에서 삼성 반도체 디램에서 하이닉스에 또 밀리는 건 처음 본다 이게 현실이냐 사실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삼성이 어떻게 하이닉스한테 밀리냐 자존심이 완전 구겨졌죠 최근에 삼성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말들이 적지 않게 들린다고 합니다 삼성이 하이닉스한테 밀렸다 쪽팔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삼성은 지난 30여 년간 글로벌 메모리 1등을 지켰고 하여튼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3,40대들 사이에서도 삼성은 여러분 늘 1등이었어요 1등 최고의 기업 1등 1등 기업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회사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아성도 흔들린다고 합니다 삼성의 젊은 반도체 직원들 사이에서도 삼성이 1등을 내어주는 광경을 목격하는 첫 세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답니다 이제 삼성이 1등을 못하는구나 뺏겼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문가들은 삼성이 너무 1등을 오래 했다 그런 해이해진 조직 분위기를 지적을 하고 있고 전영현 부회장을 필두로 해서 이 반도체 사업의 세신이 예고되고 있어요 골든타임은 내년까지다 이렇게 입을 모으네요 골든타임 내년까지 12만명 정도 되죠 12만명 정도의 임직원을 지니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데 또 그렇게 성장을 했고 과연 혁신할 수 있을까? 진정한 혁신을 진정한 혁신할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상당히 궁금하다 전 시간에도 있겠는데 천만 뉴스 채널의 이해종 회장 과연 진짜 말 그대로 혁신할 수 있을까?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오늘 어제 입국을 했어요 이해장이 동남아 3개국 경제사질단 동행 일정을 마치고 아주 굳은 표정으로 기국을 했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위기에 대한 방안이 있냐 극복 방안이 있냐 하여튼 반도체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물어봤겠죠 근데 뭐 묵묵부답이야 그냥 뭐 수고하십니다 그런 인사말 정도? 그런 이야기만 남기고 간 겁니다 특별히 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침묵이죠 침묵 상당히 위기서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위기서를 인정하는 것 같고 반도체 관계자들도 다들 모이면 그런 말 합니다 삼성전자 걱정 안 한대요 요즘 삼성전자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을 했는데 우리 삼성전자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에 근무했던 관계자들도 삼성은 90년대부터 늘 위기를 말해왔는데 요즘처럼 크리티컬한 적은 없다 없었다 이번에는 찐 위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그런 들리는 삼성의 내부 이야기들 정말 안 좋다 하루빨리 대책 발언이 나서야 한다 그런 우려의 시선이 있답니다 지난 3분기 잠정실적 부진에 대해서 전부 회장은 이해적으로 반성문 냈고 대대적이 세신하겠다고 했죠 세신 세신 예고를 했는데 이렇게 모두가 반도체 사업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촉각을 건조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전부 회장은 성과가 부진한 사업부터 손을 대겠죠 어깨에 따르면 DS 부분은 LED 사업팀 정리에 나서는 것 같고 TV용 LED, 카메라 플래시용 LED, 자동차, 헤드라이트 LED 부품들을 맡아오던 조직인데 이 저가 제품 중심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해당 팀의 인력들은 차세대 먹거리죠 이 전력 반도체, 마이크로 LED 사업을 비롯해서 메모리, 파운드리 쪽에 재배치될 것 같고요 동시에 삼성의 주축사업인 메모리 경쟁력 회복에도 총력을 기웁니다 그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선두를 내준 것이 단적인 사례인데 그 배경에는 기술 경쟁력 약화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기술 경쟁력 약화 업계에서도 수율하고 생산 효율 등뿐 아니라 이 고객사 중심의 영업 역량에서도 삼성전자가 뒤처지고 있다 어떻게 영업에서도 떨어지면 되지 않는데 영업 영업 분야에서도 떨어지고 있다 특히 기술력으로 삼성전자를 따라갈 회사가 없을 것 같던 그 차세댐 D램에서도 하이닉스에 밀린 것이 컸다고 하네요 지난 8월인가 그럴까요? 8월에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6세대 1C 그러니까 11나노 미세 공정을 적용해서 16기가짜리 DDF5 기업을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수율은 1B 공정과 비슷해서 60% 정도 전해진다는데 삼성은 1C 공정의 수율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서 HBM이어서 차세댐 D램에서도 밀리고 삼성 내부에서는 충격이다 충격이 적지 않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년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 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2019년 시스템 반도체 1등 목표를 선언한 후에 수십조원 투자를 단행했는데 아직까지도 대만 TSMC하고 시장 점유율 격차가 너무 커요 전제 50% 이상 난다는 거죠 17일에 보니까 TSMC 3분기 실정을 발표할 건데 어깨에서는 한 236억 2200만 달러 정도 될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죠? 매출이 한 31조 한 8600억 정도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고 전년 동기 대비 36.5% 늘어날 거다 반면에 삼성은 올해 파운드리 사업에서 수조원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3분기에도 5천억 정도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이 수율 개선에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 신규 고객사 확대는 커녕 기존의 고객사 유지에도 어려움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구글은 삼성 파운드리의 스마트폰 픽셀 시리즈의 모바일 AP 주문을 맡겼지만 차세대 제품은 TSMC의 주문을 맡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멘붕 오는 거죠 하지만 이재용 회장이 파운드리 성장에 대한 의지는 굳건하죠 지난 7일에 한국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로이터통신에서 파운드리 분사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동안 제기된 파운드리 사업 분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도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나 매각 없이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인재가 있어야 하는데 근데 국내 반도체 인력의 수가 제한적인 상황이죠 그 메모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전문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메모리와 달리 파운드리 사업에 필요한 고객사 중심의 그런 영업적인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 파운드리 고객사들은 세계 최초 같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칩을 제대로 만들어 줄 그 기술력과 서비스가 좋은 회사를 찾는 거다 이 메모리 시장처럼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수주형 영업 역량 증대도 신경을 써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전문가들은 삼성이 안일해진 조직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던 것 같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도전하는 조직 문화를 빨리 다시 되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삼성이 임원들이 자신의 안일을 지키는 데만 극급해졌다는 평가도 있던데 솔직하게 소통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도전하는 DNA를 되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말 그대로 삼성전자 미래가 어둡다 그렇게 보는 거죠 미래가 어둡다 삼성전자 사라지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미래가 어두워지면 큰일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손실이에요 삼성의 손실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손실이다 삼성을 통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삼성을 통해서 법인세 받잖아요 법인세 정부 입장에서도 크죠 국가 입장에서 그래서 삼성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정치계에서도 관료계에서 말 그대로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삼성이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도와주는 게 좀 시급할 것 같네요 이재용 회장도 신기일전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혁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쫄 필요도 없고 진짜 위기긴 위기구나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유심히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실 때는 참 보수적인 시각에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599 107 3 5 6 7 6 7 8 8 8 아멘